출발 저는 어린이집 갈거에요? 네 네, 어린이집 갈거에요? 네 어린이집 차가 안오네 오늘 늦게 오네 엄마 큰차가 올까? 작은차가 올까? 몰라요 나 엄마도 모르겠어요 엄마 왜? 여기 가면 어린이집 차가 여기서 와는거에요 아, 그래요? 네 여기를 음 어린이집 차가 저기 오네 저쪽으로 와는거에요 어린이집 차 오나 봐 Live 어린이집차 운 아 봐 봐요 와요 안와요 아직 안오네요 응 れども 요 날씨 따뜻하다 그치 월기가 저리까 보통 워낙 먹으면 격쳐 준어 어린이집 가면 산책갈려나 날씨 따뜻한대 응 날씨 따뜻한대 네 응 날씨 따뜻한대 어린이집 차,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집 차 빨리 와라가! 빨리 오라구! 빨리 오라구! 내가 피가 부러져서 그러네 왜 저래야? 출발! 야옹이 있나 봐봐, 오늘은 야옹이가 한 마리도 없네 근데 야옹이? 오늘은 야옹이가 한 마리도 없어 어디 갔지? 나 이 차 어린이집 차 준아 어린이집 차 온다, 큰 차가 오네